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그거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완전 돈 잘 벌고 개꿀인 전문직 남친에게 거지같은 내로남불 시전하다가 바로 얄짤없이 차여버린 웅행웅행 쿵쾅이 꽃이다 원지 나 진짜 꽁꽁이라는 유튜버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제목 그대로야 꽁꽁이라는 여협 유튜버 때문에 참고로 여협 유튜버 아닙니다 그냥 게임 유튜버에요 남친이랑 다 깨지게 생겼는데 사람 미치겠다고 일단 나 이 사람 가족이랑 혼담 오고 갔던 사이고 솔직히 이 남자 전문직이라 너무 좋거든 그런데도 참기가 정말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뭐 돈도 되게 잘 벌고 나한테 잘해주고 다 좋지만 아까 제목에도 말했던 꽁꽁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바로 내 남친이 이 유튜버 광팬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 같이 있을 때 이 유튜버가 방송을 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아니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가도 그 방송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뭘 하든 간에 그 인간이 방송 알림 울려온다 그러니까 나랑 뭘 하든 간에 그 인간의 방송 알림이 올린다 그러면 어? 야씨 한다 야 꽁꽁아 나 이제부터 방송 볼 거야 이러면서 바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태블릿으로 그 방송을 본다 이 말이지 솔직히 내가 그 방송보다 뒷전인 거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 방송이면 이 정도 기분은 아닐 거야 이 인간 진짜 유명한 유튜버고 100만 넘어 정말 중요한 건 여자 얼굴을 망치 같은 걸로 때리는 이상한 게임이나 하면서 그걸 보고 좋다고 낄낄거리는 놈이라는 거지 그냥 일반 게임입니다 그리고 남친이 하필이면 이런 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미쳐버리겠다 이거야 정말 이거 하나면 아니면 바로 결혼하고 싶은데 여혐하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좀 살짝 신경질을 했더니 바로 헤어지잖아 우리가 주고받은 톡 첨부를 하겠지만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거 말고도 계속 카톡으로 나 여성시대 하는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정말 치사하게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고 이제 어쩌면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이랑 결혼 이야기 다 끝내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참고 결혼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닌 이상한 유튜버 하나 때문에 전문직 남자랑 헤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 미치겠다 여시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줘 언니들 아니 자기야 그런 걸 왜 자꾸 보는 거야 내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유튜브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앞에서 안 보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왜 이러는 거냐고 하 참네 야 어이가 없는 건 네가 아니라 내 쪽이야 그러는 너야말로 그냥 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 아니 이게 뭐가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 그냥 게임방송인데 뭐 막말로 무슨 성적 차이나 뭐 그런 걸로 말을 하면 내가 말도 안 한다 그냥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 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그 유튜브 보지 말라고 여혐 유튜버잖아 어? 여혐이 범박된 유튜브를 보면서 웃는 그 꼬라지를 내가 못 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그러는 너는 여성시대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 여성시대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한 적 있냐? 없잖아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거기도 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사람도 있겠지 이러면서 이해를 했는데 내가 보는 게 뭐 어쨌다고 지금 이러는 거요 뭐? 헤어지자 이거? 헤어져 그럼 야씨 아니 헤어지자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도 되는 거야? 이거 진심이야? 아니 그거 하나 보지 말라 했다고 헤어지자고? 이게 말이냐고 나 찐사랑 아니었어? 야 고작 그거 하나라고 말하지 마라 어? 지금 네가 하는 태도를 봐 어? 나 집에 와가지고 어? 퇴근 후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지도 못해? 어? 아니 이거 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어? 아니 나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득바득 말하는 네 태도를 한번 보라고 필요 없으니까 꺼져 아니 꽁꽁을 보는 땡땡이들은 진짜 걸러야 돼 이거 진심이야 땡땡들 말하는 거 드가져 이것도 얘가 만든 거라고 꽁꽁 땜에 미치는 게 아니라 꽁꽁이 덕분에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수준 아닌가? 야 전문직이고 나발이고 결혼 전부터 이런 꼬라지를 보이는데 굳이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 몰라? 응? 나중엔 일배까지 하겠노? 야 꽁꽁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도 사상이 꽁꽁 그 자체인데 뭘 이렇게 고민을 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게임 유튜버입니다 게임 유튜버 다만 리액션이 좀 세고 말투가 좀 거친 그런 느낌 있죠 게임 방송하는 친구들 그런 거예요 이상한 사상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여성시대 하는 게 뭐 어때서 절 알지를 하는 거야 저놈들 진짜 여시하는 걸로 꽁꽁하는 거 나 이해가 안 돼 서로가 꽁꽁과 땡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이 가던 키나 하겠냐고 야 얘 이제 보니까 전문직 남자라고 되게 목매고 있네 여자 머리에 망치나 박아넣는 게임 보는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야 전문직이 뭐라고 그렇게 못 보리겠냐고 왜 이렇게 미련이야? 답 나오지 않아? 와우 수준 봐라 이거를 참고 결혼 진행한다고? 정말 진심이야? 흐린 눈도 정도껏이지 팔자를 지가 꼬고 있네 아니 전문직이면 뭐해 여혐이 뇌에 박혀있는데 전문직이 뭐 대수야? 어? 뭐 신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못 참으면 헤어지는 거지 남친은 흐린 눈 하는데 여신은 못하는 거니까 뭔데? 전문직이 뭐 면제부야? 아이고 전문직 남자랑 헤어지는 게 뭐 어때서? 아이고 전문직이 뭐라고? 그 유튜버가 한 구체적인 말이랑 행동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얘기해봐 그러면 답 나오지 않겠어? 아니 우리 여신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커뮤니티고 꽁꽁이 그놈은 여자 머리 망치나 찍는 게임이나 하는 유튜버인데 뭘 비교해? 와 남친 말투봐라 진짜 한없이 가볍다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얼른 도망이나 쳐라 그게 누군지 모르는데 그 유튜버가 왜 재미있는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 야 이게 고민할 상황이야? 억울어 아니고? 숨기고 결혼해도 결혼한 다음에 본색 드러내는 놈들 졸라 많은데 대놓고 나는 꽁꽁을 한다 하는 사람이랑 결혼이 하고 싶냐고 그 정도면 그냥 묻지 말고 결혼해 썩은 내 풀풀 나는데 그걸 먹겠다 이거야 지금? 결혼해도 흐린 눈 못하지 전문직 남자가 여어 흥 하는 척 아니 여어 흥 하는데 제발 현실을 봐라 그리고 이를 본 타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여기에는 1배도 포함이 돼요 완전 반대쪽이죠 댓글 1번 1배 댓글입니다 이건 그냥 남자가 퐁퐁이구만? 아니 자기 여친이 여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아무 말을 안 한다고? 여시하는 것들이 정상일 리가 있노? 댓글 그래서 이마 1배는 정상이노? 2번 근데 여자 얼굴을 망치로 때리는 게임이 뭐냐? GTA인가? 아니면 뭐 배그 같은 거 말하는 거요? 뭐요? 2번 야 남친이 여신 남친이 자기 여친 여시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더 레전드네 헐 덜덜덜덜덜 댓글 나 꽁꽁 방송 많이 봤거든 저거 그냥 GTA 말하는 거요 진짜 너무 멍청해서 지금 시공간이 확 오그라드는 느낌이야 GTA 다들 아시죠? 그냥 뭐 총 쏘고 뭐 그런 게임입니다 뭐 다 때려 부시고 2번 아니 그냥 남자고 여자고 총으로 다 쏴죽이는 게임인데 여자 머리에 망치 이랄지 뭐 선택적인 망치냐? 3번 내 장담하는데 다른 여시들이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유튜브고 뭐고 그게 아니라 얘가 만나는 남자가 전문직이니까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4번 아예 대놓고 세상에 탈 코르셋을 외치면서 자기 머리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패미들보다 딱 이렇게 겉은 멀쩡한 척 남자 만나고 여시하는 것들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위험하다 이거지 물론 이 경우엔 남친도 그걸 이미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 헤어져라 네 인생은 물론이고 네 가족들 인생까지 송두리째 지옥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5번 이거 야 봤냐? 내 남친 돈 졸라 잘 버는 전문직이야 어때? 부럽지 이년들아 이거 같은데 나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 6번 이건 다른 사이트입니다 전문직 남친이라 배 아프니까 헤어지라고 난리네 더 그지 같은 건 지들 남친이 돈 잘 버는 전문직이다 그럼 여시하는 것 숨기고 결혼할 것들이 수백 트럭이라는 거지 저기엔 7번 솔직히 이거 사회현상 실험하는 그런 낚시 같은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뇌가 있으면 저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거 아니여? 그러니까 네 될까요? 그냥 너무 꼬시니까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부추기는 거지 뭐 8번 야 꽁꽁이가 전문직 남자 하나를 살려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른 들어가가지고 후원 크게 한번 해라 9번 팩트 자기한테 잘해주는 전문직 남친도 없고 그냥 그 유튜브 꽁꽁이가 싫으니까 까려고 주작치를 하는 거야 이거 10번 결국 이 글을 본 그 유튜브 꽁꽁이 한 말 유튜브 본인이 이걸 봤답니다 아니 남자한테 총도 쏘고 은행도 털고 그러는 게임인데 여자한테는 망치도 막으면 안 돼? 뭐야 1등 시민에다 이거야 뭐여 대댓글 진짜 웃기네 지는 되고 남은 안 되고 개로 남불이지 뭐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 글을 이 유튜버도 봤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주작 같다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주작한 것 같다고 그 사이트 여자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쪽에 가면요 교재 같은 걸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글을 한번 올리면 그 쿵쾅쿵쾅 이런 언니들이 자꾸 테러를 해 메일에다가 근데 뭐 그냥 하려고 이제 해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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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